자, 한오빈 선수는 앞을 가로막습니다. 톡톡 치고 밀고 들어갑니다. 떨린 점, 붙였어요. 다시 잡았고, 인사이드. 이번에도 놓칩니다. 막아내고 있는 도양 오리온. 디드링 모스, 뒷종이 터블랑샷. 양희종이 막아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수비 센스네요. 문성골이 빠져있지만 아직 양희종이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끝까지 공을 보고 볼만 쳐냈죠. 워낙에 팔이 길다 보니까 좋은 블락을 해주고 있습니다.